자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캡처한거에요 캡처 2장이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이구요 그중에 법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절로 되어있어요 절로 1절이 국세 부과의 원칙이고 2절이 세법 적용의 원칙이에요 3절이 뭐냐면 우리 세법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라 라는거고 2014년 신설됐고 그해 출제 한번 됐던걸로 기억해요 세법학인가 거기서 한번 됐던거 같아요 어쨌든간에 지금 왜 이렇게 굳이 절로 나눈걸 보여줬냐면 시험문제에서 요 부분은 좀 헷갈리라고 앞에 있는 실질과세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을 하되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두개의 캐테고를 나눠서 담을 수 있어야 되요 뭐 앞글자를 따든 뭘 하든 그걸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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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기도 하고 네 그런건 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따기도 하고 그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앞글자를 따는건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길이에요 자기를 바보로 진짜 무식의 끝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쨌든간에 국세 부과의 원칙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거구요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원칙은 본질이 여기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게 본질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야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준게 국세에 있어서 세법 해석 적용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 방지 이것만 잘 아셔도 문구의 느낌을 아실 수 있어 그럼 국세 부과의 원칙은 납세자도 주장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주장할 수 있다는게 첫번째 쟁점입니다 네가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간면의 사후관리는 납세자와 우리 과세관청 모두가 주장할 수 있어요 자신의 논리를 관철하는 데 있어서 주장 근거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니라 오로지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오버뷰를 해보면 실질과세원칙은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는거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실질과세원칙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거구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배신하지 말라 즉 법에 있는 것과 무시해서 해석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법에는 과세해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세관청이 뭔가 잘못한거에요 잘못해석을 준거야 공적견해를 표명한거지 과세 안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과세하는거에요 배신행위죠 그것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거과세원칙은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거에요 이게 이제 추계조사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세감면을 해주는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줬겠죠 그 기준을 위배한다 즉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곧바로 팔아요 그럼 세금을 다시 추정해야 되겠죠 추징 그런 규정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입니다 세법 적용 해석의 원칙은 납세자의 어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는건 안된다 이거죠 그 사정을 고려해라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급해서 과세하면 안된다는거에요 근데 입법을 그렇게 해도 안되지만 과세관측이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해석에 있어서도 어떻게 알아 소급해서 해석하지 말라는거야 지금까지 과세관측이 A로 해석하다 이제부터 B로 해석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B 해석은 가능하지만 과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을 B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도 이해하시겠죠 해석 때문에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판단해야 되겠죠 자신의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 그 재량을 아무 이유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요 세법을 해석하는데 법에 다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기준을 존중해서 해석해라 이 뜻은 뭐냐면 법의 내용이 없으면 그때 기업회계의 기준을 존중하라는거에요 법에 웬만하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더라도 법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매우 극히 이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실질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 귀속 자 한번 볼게요 갑이 있는데요 을한테 명의신탁했어요 명의신탁 이해하시겠죠? 부동산을 그리고 이 부동산을 을이 병에게 양도합니다 왜요? 을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앞으로 하지만 대금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대금은 당연히 갑에게 가겠죠? 그럼 양도소득세의 납세주체가 누구냐 이거에요 그 외관은 법의 외관은 을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갑이기 때문에 갑에게 과세하겠다는게 실질과세원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 이해하시겠죠? 두번째는 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과세가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양도한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양도가 아니야 그냥 준거야 그러면 증여죠? 거래 내용이 외관은 양도지만 그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로 과세하겠다 양도소득세라면 갑이 납세 문자지만 증여세라면 을이 납세 문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과세 세번째가 가장 중요한거에요 조세 회피 방지 가장 중요한 규정은 조세 회피 방지입니다 우리가 여러개 다단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중간에 병을 끼우는거죠 그래서 쿠션을 쳐서 이렇게 양도하는거죠 이런게 다단계 거래죠 원래부터 계획은 뭐였는데 갑이 을에게 직접 양도할 계획이었는데 이해하시겠죠? 원래 계획이 이거였다고 근데 단지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병을 중간에 끼운거에요 이런걸 다단계 거래라고 하죠 이때 갑이 을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라고 해석하는게 실질과세 원칙의 세번째 조항입니다 조세 회피 방지 그러면 좀 구별을 해야되는데 조세 회피 행위가 있는거구요 조세 포탈 행위가 있는거에요 이 두개가 구분이 잘 되야되요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조세 회피 조세 포탈 둘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절세라는 말도 있죠 절세 절세는 아무 문제가 없는거에요 그죠? 물론 조세 회피 포탈 절세를 크게 구분하면 내노람불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거잖아요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회피나 포탈이 되겠죠 근데 조세 회피는요 실질과세로 해결하는거에요 실질과세 얘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저런 행위를 끼어넣은거죠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럴 때 실질과세에 따라 과세하면 돼요 조세 포탈은요 이런 수준이 아닌거에요 아예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얘기하는거에요 이건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불러요 이건 거래 자체를 부인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지금 실질과세 영역은 좀 다른거다 라고 생각하시는게 중요하다 이거에요 조세 회피는 실질과세를 통해서 막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요 이게 지금은 요정도 밖에 설명을 못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제가 세포파악하면 한 두시간 이상 하죠 두시간 뭐 두시간이 뭡니까 전체 다 없지만 네다섯시간 정도 그렇게 비웃을 것까진 없잖아 그래서 세가지 정도가 있고 조세 회피 방지가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이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과세를 자꾸 무작정 들이대면 뭐가 안돼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법적 형식을 다 갖춰서 근데 늘 찜찜한거죠 늘 뭔가 빠진거 같아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납세자에게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작정 들이대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은 함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갔을 때도 실질과세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 밖에 중요한 건 개별세법의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우리 실질은 양도가 아닌데 혹은 증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보겠다 의지하겠다 실질에 위배되는 해석을 법조문에 딱 둘 수가 있어요 국세기본법엔 분명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얼마든지 만들어둘 수 있다 이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재 같이 보시면 의인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규정이 동그라미 1, 2, 3이 있잖아요 14조 1항, 2항, 3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옆에다가 조세 회피행위 하나 써놓으세요 조세 회피행위 이 문구가 잘 나와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거래나 둘 이상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2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재구성하거나 두 개의 거래가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아주 좋은 말이고 시험에 이 문구 거의 그대로 출제합니다 이 문구를 바꿔서 출제하기가 더 어려워 그래서 밑에 답 봐봐 다 O야 O 항상 그렇죠? 또 시험장 가서 어? 이거 O?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개념이라는 거 사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외 있잖아요 예외 동그라미 2번 잘 체크해 두시고 4번 잘 체크해 두세요 예외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특수관계인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손익 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자에게 모두 합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 갑과 을이 있습니다 둘이 특수관계고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 그런데 얘네들이 원래는 실질은 9대 1로 나누기로 한 거야 근데 신고 그렇죠? 신고는 5대 5로 한 거야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하죠 그러면 걸렸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걸렸어 그러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얼마를 과세하겠다는 거야 얼마를 우리 친구 얼마를 과세하겠다는 거야 10이죠? 19가 아니야 실질과세 원칙 다 포기하고 전부 다 과세하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동사업자 그래서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사항이란 거야 전부 다 과세하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할게요 마음은 제가 좀 찌립니다 이게 설명하고 싶은 건 많으나 그랬다가는 우리 4월달까지 만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만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인데요 민법에 원래 이게 있어요 그걸 우리 세법도 차용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우리 법조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규정 나와있죠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문구가 사실은 세무공무원을 먼저 쓰고 납세자를 그 다음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처음에 했던 내용과 다음의 내용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걸 민사법에선 금반원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게 적용될 때가 있고 납세자에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크게 보면 과세관청에게 적용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과세관청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세금 내야 돼요 그랬더니 과세관청이 내지 말래요 그게 공적 견해 표명으로 시작해야 돼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 126번인가요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거 세금 내야 돼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ARS에서 얘기합니다 이 공무원의 의견은 공적 견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인 게 여러분 합격하시면 세무서에서 수습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세무사분들이 또 거기에 많이 가요 국세청 콜센터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친구가 합격을 해서 콜센터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납세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세금 내요? 얘가 대답하는 거예요 안 봐도 그 대답의 퀄러티는 답이 나오죠 쓰레기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공적 견해가 아닌 거야 콜센터의 상담 직원이 얘기하는 건 견해라고 보기 힘들어요 민원실에 가서 얘기 물어봅니다 담당자 민원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줍니다 안 내셔도 된대 그걸 믿어요? 그냥 서로 담소 나눈 거예요 그게 무슨 공적 견해 표명입니까 nothing이야 nothing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업에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세무사 왜 있습니까? 세무사 쓰려는 거지 공적 견해 표명인 경우에만 신의성실은 적용돼요 시험에 가장 많은 건 공적 견해 표명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공적 견해 표명이 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세무서에서 아예 지도를 했어야 돼 처음부터 어 이거 사업자등록 면세로 내세요 과세 아닌가요? 면세로 내세요 이 정도 나왔어야 돼 이 정도 됐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면세 사업자 등록 신청하니까 세무서 공무원이 아무 생각 없이 어 낼게요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이게 뭐냐면 내가 과세한 책을 속이면서 답변을 들은 거야 속이면서 애들을 속였어 공무원을 속이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얘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싸웠어요? 내 편 들어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제 욕을 하죠? 그러면 그쪽에 내 편 들어주죠? 인생 사는데 기본이야 기본 욕을 할 때는 같이 세게 해주는 게 그게 인생에 사는 도리예요 저 애프도 가끔 누구 욕을 합니다 사실 제 애프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누구 욕하는 건 번 적이 없어요 누구 욕을 해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누구 과장님이 안 좋대 무장 욕한대 그때 우리 남자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한 거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돼 안 되는 거야 인생 안 되는 거야 그때 같이 세게 욕하는 거야 같이 개새끼 하고 같이 신나게 욕해 줘야지 그래야 이쁜 봤습니다 그래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그냥 편 들어주면 돼 내 편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누굴 속이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야 돼 듣고 끝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야 과세관청에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귀책사유도 없어요 근데 과세관청이 약간 이상한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 과세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과세하지 말 내지말 근데 나는 신고했어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나에게 손해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무조건 했어야 돼 그래야지 나의 손해가 있을 거니까 듣고 끝냈어 그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거고 이 네 가지 요건이 만족됐을 때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설령 이 네 가지가 만족되더라도 함부로 적용해주면 안 돼 왜? 법에선 세금 내래 근데 공무원의 실수 아닙니까 이건? 근데 공무원의 실수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말래 이것도 너무한 거지 아니 원래는 내야 되는데 지들이 짬짬해서 할 수도 있고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안 내면 이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세 형평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적용할 수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합법성의 원칙과는 배치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 아주 구체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 너무 얘가 불쌍한 거야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너무 너무너무 불쌍한 정도 왔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적용 한 개 있잖아요 적용 한 개 조세 법률주의의 파생 원칙이 하나인 합법성의 원칙에 의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해야 되겠죠 감면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따라서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이를 신뢰한 경우에 문제가 제기해야 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의칙의 원칙은 즉 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신의칙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구체적인 필요 구체적인 필요라는 게 뭐예요? 얘가 너무 탁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하나여 적용이 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런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분식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순이익을 뻥튀기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냈겠죠? 그런데 분식회계에서 걸렸어 걸렸어요 그렇죠? 걸렸으면 단기 순이익 다시 줄어들겠죠? 그럼 세금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과세관청 얘기하는 거죠 아니 처음에 니네는 많이 벌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서 왜 다시 돌려달래? 이거 역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선 납세자의 극히 심한 배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세무서가 이걸 무조건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믿을 거면 세무조사는 왜 하니? 처음부터 믿을 거면 세무조사 하지도 말아야죠 왜 하니? 그 납세자 뻥튀기 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극히 심한 배신 행위가 있은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문제 몇 개 한번 구경해 볼게요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1번 지문은 쉬운 질문이고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허용된다 17년 문제잖아요 8년 문구를 많이 냈어요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과세관층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니까 과세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명시적 이런 거 있죠? 세무지도 확실하게 한 거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된 관련된 판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OX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면세 지도를 믿고 납세자 그냥 믿고 단순히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민원 상담실의 일을 믿고 이러면 신의식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지는 않다 이거야 답이 되는 지문은 그래서 쉬워요 실제 그래서 6번 지문을 잠깐 보면 답이 되는 지문이 이거요 되게 유명한 대법원 판례라고 납세 의무자가 자산을 과대 계산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 신고 납부한 후 과다 신고 납부한 세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죠 극히 심한 배신행위라고 대법원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납세 의무자가 인터넷국세종합센터 직원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 신고 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지문도 어려우니까 한번 볼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 관청이 과거의 운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이 과거의 운동을 시정하여 장례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건 맞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대신에 앞으로는 안 봐줘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의 측의 원칙하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연동이 많이 돼 연동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2017년 시험 볼 때도 국세주청 콜센터 이렇게 예를 들고 다 같이 웃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 제가 하는 얘기가 대부분 농담이니까 주어 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끝나고 선생님 농담하는 게 진짜 나오네요 맞췄네 그랬더니 아니요 농담은 농담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웃기려고 들면 수업 한 장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만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농담을 하는 게 진짜 우리 사례로 드리는 게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 근거과세 원칙을 가볼게요 근거과세 원칙 아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야 세무조사 그럼 과세관청이 경정해야 되겠죠 증액경정을 보통 하겠지 경정을 하려고 보는데 조사를 나갔는데 장부가 아예 없어 장부가 장부가 아예 없는 애들 있지 세상에 그런 사람 많겠죠 아니 많아요 여러분들이 장부를 어떻게 안 쓰냐 안 쓰죠 이중장부를 쓰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데가 대표적인 경우야 모텔 모텔 모텔에서는요 보통 현금 거래가 많잖아 현금 현금 써요? 현금 쓴대 현금을 쓴단 말이야 현금 쓰니까 매출이 안 잡힌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감사 같은 거 하잖아요 모텔 한정은 견적 매출 확신할 수가 없어 모텔의 매출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거기 맨날 받는 거 현금이 진짜 카드를 다 쓰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이 현금을 쓴단 말이야 보면 그렇죠 현금 써요? 현금 쓴대잖아 카드 안 써요 현금 썼어요? 현금 쓴대잖아 지금 벌써 3명 물어봤는데 현금이잖아 그렇죠? 우리 여학생이랑 물어보게 됐고 어쨌든 간에 모텔 모텔 이런 데 있으면 현금 써요 그럼 매출을 어떻게 알아 매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부가 없다고 과세를 못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추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추계할 수밖에 그렇죠? 근데 함부로 추계해도 안 돼 보니까 회계장부는 안 썼는데 얘네들이 그날 자기들 쓰는 그냥 개인적인 간이 장부 같은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그걸로 과세해야지 그게 명확하니까 네일아트 같은 데 하는 데 있지 네일 그런데도 현금 거래가 많대 네일아트 네일아트 해봐 본인이 한 거야? 가게 가서 한 거예요? 그 과게 가서 했어? 미안해 다른 뜻은 아냐? 가게 그러면 현금 거래해 아니면 카드 걸 긁었어? 카드 긁었어요? 야 그래서 현금 좀 내 아줌마도 좀 빼먹을 게 있어야지 세상에 다 카드 내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세금 다 내고 살아요 미안해 표현이 그렇네 어쨌든 간에 내 일을 하는데 이게 현금 거래해 그런데 거기 전산에 있어 전산에 그런 건 뽀록 나오면 그거는 그 전산을 믿을 만한 거 아니야 계약서 같은 거 그게 실지 조사야 실지 조사가 장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부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 게 당연히 맞지 그런데 모텔 그런 장부 고객 뭐 이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추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추계를 안 하면 오히려 장부를 안 받은 사람을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추계하는 거야 추계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계약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통밥으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텔 같은 데 있으면 실제 대원 팔래야 이게 어떻게 한 거야? 공무원이?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해다가 얘네들 칫솔 구입 내역을 본 거야 칫솔 구입 칫솔 칫솔 지금까지 산 거 있을 거 아니야 칫솔을 가지고 역사를 한 거야 대실비 딱 잡아가지고 4만 원이다 5만 원이 되었잖아 칫솔이 천 개 사용됐다고 곱하기 천 개 곱하기 4만 원에서 매출을 그렇게 추정한 거야 대본 가서 깨졌지 말이 되느냐 칫솔질 할 시간도 없다 야 안 한다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말이 됐냐 그게 정확한 추계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지 추계라는 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지조사 원칙에 따라 하는 걸 대원칙으로 하는 거야 그 실지조사가 장부라는 뜻이 아니고 계약서 등등의 장부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회계장부만 장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추계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 201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4개년도 조사를 해 4개년도 조사하는데 2015, 16까지는 확실한 장부가 아니 이렇게 하잖아 17, 18는 확실한 장부가 있어 계약서 같은 게 있어 그런데 16, 15가 없어 그럼 16, 15만 추계하면 되는 거야 그 부분만 추계하면 되지 어? 그러면 다 똑같이 할래 이것도 아닌 거야 없는 부분만 추계하면 돼 매출은 있는데 경비가 없어 그럼 경비만 추계하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요 1번은 다 아실 거고 증거 자료에 따른다 2번 한번 볼게 국세의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부분의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장부를 회계장부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회계장부가 아니야 이건 여러 가지 증빙을 얘기하는 거야 증빙 이해하시겠죠? 장부라는 건 증빙을 얘기한다 그래서 추계 조사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조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추계한 거예요? 물어봐 그럼 공무원이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하면 그걸 알려줘야지 나도 그거에 대해서 그 추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반증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3번이 야 결정서 열란 복사권을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추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그래서 거기 기출 지문에 2번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하시겠죠?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근거과세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 또는 장부를 빚이 기장하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매출 얘기하죠?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이거 틀린 지문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거죠 6번 한번 볼까요? 6번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서류를 빚이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무조건 원칙이 실지 조사야 장부 있으면 그거대로 가는 거야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우리 여러분 소득세 보면은 추계 조사 결정에 추계 있잖아 수입금액의 주요 경비 빼고 또 빼는 게 있잖아 또 빼는 게 그게 뭐야 수입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이잖아 기준 경비율 예전에 그래서 2분의 1 안 곱했냐고? 왜? 수입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를 빼는 거야 이게 예전에 연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요 경비 있어도 입증 안 하고 주요 경비 몇 개 있었겠지 그것도 없어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연예인 34% 적용해 주거든 100억 곱하기 34% 그래서 나 소득 얼마다? 66억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 이렇게 왜? 추계해도 되니까 근데 아이들을 짱글로 굴린 애가 있었어 사마가 있어 사마 누구라고 얘기하긴 못하는데 사마님이 계셔 사마님이 회사를 하나 만드셨어 그래서 돈이 회사로 들어와 그런데 여기 경비 많이 쓰겠지 일본도 많이 가고 하니까 경비는 여기서 털었어 어느 정도 털었어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우리 사마님한테 줬어 그렇죠? 그래서 사마님은 추계로 소득 신고한 거야 추계로 그럼 경비 두 번 턴 거죠? 아니 법인으로 들어온 돈은 실제 경비 여기서 다 쓰고 자기가 경비 남은 돈 들고 왔겠지 그리고 여기서 추계로 들어간 거야 조사 받았지 조사 받고 나서 말도 안 된다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가는 거다 이거는 추계할 수 없다 나온 거지 그리고 나서 법을 개정했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직부기무자는 2분의 1로 해라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거야 2분의 1로 때리면 경비가 17%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83이지 근데 가산세 20% 붙여 그러면 소득금액 100 그대로 나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실제 그래서 실제 장부가 있으면 실제 장부대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렇죠? 그때 나온 거야 대법원까지 가고 그랬어 그래서 야 실제 장부가 있잖아 법인의 장부 개인 장부 없는 거네 그럼 거기서 다 썼네 추계 못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5번 지문이 6번 지문인가? 6번 지문 이해하시겠죠? 무조건 실제대로 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아까 얘기했듯이 조세 감면은 다 정책적 목적이야 투자해라 그렇죠? 근데 지가 투자를 안 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누구에게만 조세 감면해 주는 건 조세 평등의 원칙이 유배돼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투자했다고 감면 받는데 쟤는 투자 안 했다고 세금 다 내래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조세 정책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해달라는 얘기가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에요 우리는 국세 부과의 원칙 4가지를 다 배운 거야 국세 부과의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실질과세 원칙은 납세자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신의성실 원칙도 당연히 납세자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납세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배우는 세법 적용의 원칙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세무 공무원의 재량적인 해석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자 우리 앞으로 세법을 해석하실 땐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식 교재에 오시면 세법 해석의 기준 있죠 1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번 세법의 해석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래요 그래서 그걸 물리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치해석하는 건 금지된다 그럼 이 얘기를 곱씹어서 읽어보면 이유가 있으면 확장해석이나 유치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유가 없을 때만 그런 거지 즉 어떤 단어 자체가 모호해 그러면 확장 유치해석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세법전에 있는 단어가 전부 다 여러분 정의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다른 법률이나 우리 생활관계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서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빌어서 쓸 수밖에 없어 해석이 그걸 차용 개념이라고 하고요 그럴 땐 유치해석 확장해석 할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야 대부분은 유치 확장해석 할 수밖에 없어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명확한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국세청의 예규라는 걸 질의한다고 그랬죠 법조문에 그래서 예규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봐봐 예규 질의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건데요 기재부가 있어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있고 국세청이 있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위야 답은 있죠? 기재부가 위야 기재부 장관이지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야 법률상은 법률상은 힘은 국세청장이 엄청 좋겠지 말만 차관이지 실제는 장관급 이상이죠 뭐 4대 사정기관 이렇게 얘기하잖아 국세청 굴려서 죄송합니다 국세청이 만약에 움직여서 누구 한 번 진짜 그런 일은 없지만 뭐 하나 한다면 진짜 사람이 세금으로 다 볼랠 수 있고 검찰하고 뭐 국세청 움직이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떤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털어서 먼지 안 나죠 여러분은 털게 없죠 근데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 사람은 털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해 근데 얘가 집행하는 데고 얘가 보통 법을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대요 회사로 치면 여기가 뭐야 기획실 같은 곳이야 여기가 영업하는 데고 그냥 느낌이 그렇다 이거야 절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질의를 해 질의를 국세청이 질의를 그렇죠? 질의를 하면 여기서는 지금 바빠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데야 기획 앞으로 세법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쪽은 경제학 공부하고 재정학 공부하는 데야 이쪽은 이 세법을 적용하면 세수가 얼마를 뽑히는지 맨날 그런 거 추기한단 말이야 돈 얼마나 빨대 꽂고 쭉쭉 들어오는지 이거 되면 얼마나 고용이 증가하는지 그것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이쪽은 그냥 가서 집행하고 뽑아오는 데야 그렇죠? 해석하고 그럼 질의를 하면 이쪽에다 질의하는 게 원칙인 거야 이쪽에 답변 주는 거야 국세청 법규가에서 그냥 답변 주는 거야 근데 이게 해석이 만약에 되면 국가의 어떤 세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해결은 여기서 하지만 복잡 미묘한 해결은 여기 가는 거야 여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가 됐지만 세법 해석 입법 취지에 대한 내용은 위에 올려서 답변받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아 저는요 납세자 중에 도라에 있잖아 저는 여기는 상대 안 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그냥 기재부랑 독고다이 할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기재부가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려보내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해석과 관련된 거야 진짜 독고다이 하자 독대하자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해결하면 되고 그 쉬운 얘기를 다음 페이지까지 겁나 써놓은 거지 아 진짜 한번 볼게 그래서 의의 보시면 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세법 해석 기준에 따라서 좀 해석해라라는 거야 위원회라는 게 뭐야 한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하면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은밀하게 하지 않잖아 짬짬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주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원칙이 국세청장이 회신해 주는 거야 동그라미 2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되면 국세청장에게 이송하라는 거죠 여기 이러지 마세요 저쪽에 보내주면 되지 근데 해석 요청 다음에 사항 국세청장에게 해석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기재부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라는 거지 1번만 좀 잘 기억하면 돼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해 그럼 기재부 장관이 하라는 거지 기재부에서 2번 관행을 변경한대 그러면 또 그렇지 3번은 굳이 체크하면 어디야 중대한 상이지 중대한 상 그 다음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 뭐야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지 들어왔을 때 그 밑에 뚱땡이 그거는 중간에 잘못 들어간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신 같은 내용인데 쭉 있는 거지 재척 회피 위원회에서 어? 내 동생 꺼내? 그럼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게 재척 회피지 뭐 어려운 거 없고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있죠 아까 설명드렸어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립일 이후에 생긴 신법을 가지고 성립일 이전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 그게 진정 소급 입법이었었죠 부진정은 성립일 이전의 세법을 변경하는 걸 얘기했었죠 무조건 OX를 생각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득권이라든가 납세자의 보호 구체적 보호 이런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 다음 페이지 가보면 세무 공무원의 재량 한계 있죠 세무 공무원은 재량의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말은 뭐 좋은 거지 기출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세무 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 부가 원칙의 예다 세법 해석 적용이죠 그래서 다 재량적인 해석과 관련된 내용은 해석과 관련된 거야 부가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 부가의 원칙이 틀린 질문이 되죠 그래서 결국 재량 쪽에 다 있어 재량 이게 재량 납세자 과세 형평의 과세 형평의 자의적인 해석 방지 있죠 이게 포인트야 요쪽엔 다 그걸 좀 기억을 해달라 막글자를 따서 외우셔도 돼 있고 기업에게 존중의 원칙이 있죠 기업에게 기준 존중은 세법에 없은 해석이 없는 때만 기업에게 존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대로 가시면 돼 회계랑 세법은 다르죠 세법대로 가는 거지 무조건 회계가 우선하는 건 아니잖아 세법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돼 자 이제 3장 납세음의 성립 확정 소멸을 갑니다 자 납세의무라는 건 요 말들이 처음 배우시면 좀 어려운가 봐 저도 뭐 어렸을 때 잘 몰랐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겠지 조세도 채권 채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 누가 채권자야 국가가 채무자가 누구야 국민이죠 국민 그러면 얘랑 나랑 거래를 해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테 일을 해줬어 얘가 채권자 내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럼 일 해주고 얼마 줘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겠지 결정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런 걸 법률 관계라고 그래 그래서 똑같아 둘이 그러면 얘랑 나랑 계약서를 쓰겠죠 하지만 아직 내가 돈 줄 의무가 생겼어 안 생겼죠 어떻게 얘가 일을 다 끝내야 되겠지 시간당 5만원 주기로 했어 얘가 10시간 일했어 이해하시겠죠 그럼 50만원 성립을 한 거야 일 다 끝났으면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돈을 주기로 계산하는 금액은 야 한 시간 까야지 뭐 이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금액을 확정하는 건 내가 검수를 마쳤을 때 확정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돈 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도망다녀 민법에 따르면 10년 도망다녀면 안 줘도 돼 뭐 그런 거 있겠지 그럼 소멸되는 거지 세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납세무가 먼저 성립을 하는 거야 성립 성립했다라는 건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분명히 세금 내야 되는 기준이 성립했다라는 거야 세금 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걸 기간과세 세목은 대부분 과세기간 종료일로 잡고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세액을 확정해야 될 거 아니야 확정이란 말은 결국은 세액을 확정한다는 얘기야 하도 이해를 못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쉬운 말이 확정은 세액을 확정하는 세액 수수로가 세액을 신고해서 확정시키는 거야 원칙이 그래서 신고하는 거야 신고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해서 확정시키는 거야 국가가 믿어줘야지 그런데 어떤 세목은 그 세액 확정에 있어서 국가 국민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세목이 있어 옛날에는 그게 다였어 다 아주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 한국세제사라고 옛날에는 다 부가 방식이었어 뭘 믿어 다 다 그냥 탈세하는 놈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다가 신고 납세를 많이 바뀌었어 소득세는 90년도에 바뀌었어 90년도 얼마 안 됐죠 소득세가 보다 그렇죠 법인세 80년도에 바뀐 거야 다 부과하다가 뭐로 바뀐 거야 신고 납세를 바뀌어 있는 거야 하지만 아직도 못 믿는 게 있어 상속증여세 이런 거야 이해하셨죠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지방세야 지방세는 부가주의거든 그래서 원래는 부가했어 부가 그러다가 납세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야 야 내가 진짜 땅 좀 가졌다는 이유로 국세까지 내는 종합세까지 내는데 신고까지 납부가라고 고지해줘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가 방식으로 해 대신에 이런 사람 있지 예를 들어서 호텔들 아니면 재산이 많은 기업들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 그 종합부동산세 국가가 고지하는 걸 보니까 야 공무원도 아니고 10급 공무원 여사님들이 하더라 잘 모르는구나 그 국세청에 기술센터가 있어 거기서 입력 알바 직원이 한단 말이야 알바 직원이 알바 직원이 몇십억짜리를 막 입력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건 못 보겠다 내가 하려 한다 내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스스로 신고하면 그걸 받아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있는 세목들이야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과세관청이 부가해서 확정시킬 수 있어 부가해서 부가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과세관청이 결정해줄 수도 있는 거야 결정해줄 수 있어 이해하시겠죠 결정 결정 또 뭐 해줄 수 있어 경정해줄 수 있어 바꿔줄 수 있지 경정이라는 말은 결국 출발은 어디서 했었던 거야 신고했는데 경정할 수 있죠 신고를 했어 경정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부가가 되는 거지 즉 경정도 세액을 확정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경정도 세액을 확정시키는 방법이야 근데 비교해야 되는 건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냈다고 바꿔주세요 라고 경정 청구할 수도 있지 그거는 확정이 안 되겠죠 경정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야 표현이 좀 이해해야 되나요 과세관청이 다시 바꾸는 걸 과세관청이 했으면 최종 확인됐으면 그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납세자가 단순히 바꿔주세요 세금 너무 많이 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건 확정이 안 되겠지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이상하죠 나 돈 필요하면 세무서 가면 되죠 옛날에 낸 거 많이 했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바로 확정되는 거죠 국세청이 국세청이 ATM기가 되는 거지 ATM기 그냥 돈 쭉쭉 빨라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요 채권이 소멸하는 단계를 거치지 제일 깔끔하게 소멸되는 게 뭐야 깔끔하게 납부하는 거죠 납부 전 국민의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끝내죠 그죠 그런데 체납 상태였으면 뭐 할 수도 있어 옛날에 냈던 세금과 충당할 수도 있죠 다 똑같은 거지 받을 돈과 날돈을 충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고지서가 날라왔어 고지서가 날라왔어 잘못됐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 세무 공무원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요 잘못됐는데요 공무원 입혀요 어? 진짜 그렇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취소시킬 수도 있어 그거 부가 취소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취소시킬 수도 있어 괜찮아요? 재작년인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바뀌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했어 12월에 신고를 했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떨어졌거든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신고한 시점에 신고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야 세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납세의무 성립은 증여세는 증여자산을 취득한 때거든 그때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신법을 적용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아니라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랬더니 공무원께서 그거는 교과서에서만 들은 말인데 처음에 얘기하시더라고 소급과세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셔? 막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그 당시 증여당시가 납세의무 성립식이니까요 그때 세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께서 진짜 그런가? 내가 물어볼게 자기네들 콜센터가 있을 거 아니야? 물어보더니 아 외교사님 맞네 취소할게요 그래서 취소통지서 보내주세요 그냥 찍고 끝내지 통지서 보내주세요 찍고 끝내지 그러더라고 팩스 보내주세요 계속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보내주셨어 부가 취소지 취소통지서까지 왔으면 나는 했거든 그래서 취소통지서 주세요 왜냐면 내가 기껏 신고했는데 세무소에서 고지서 나가니까 납세자는 나를 갑자기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 공무원이 실소했는데 납세자에서 전화해서 아 아니 형님 재현아 네가 실수도 하냐? 이러면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가산세랑 해서 형님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합니다 얘기를 했지 그래서 부가 취소 딱 고지서 날라오니까 역시 뭐 이런 거라 역시 뭐 어쨌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가권에 소멸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이따 배우겠지만 부가권이라는 게 있어 부가권이라는 건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했으니까 과세안정이 이렇게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가권이라고 해 부가권 근데 이걸 무한정 길게 놓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야 과세안정이 서류를 계속 보관해야 돼 그러면 언제든지 부가해야 될 수 있으니까 행정력에 낭비가 있을 수 있어 이건 나라마다 달라 우리나라는 이런 부가권에 재척기간을 둬서 한계를 두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는 나라도 많아 언제든지 걸리면 무조건 과세할 수 있게끔 영원히 영원히 과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외국 영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영화 캐치미 이피켄인가 그거 보셨어요?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거기서 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지 국세청이 나를 계속 쫓아다닌다 영원히 Forever 그런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은 디카프리오가 잘생겼구나 그거 이외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여기 재척기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느꼈단 말이야 어쨌든 재척기간은 영원하거든 걔네는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력의 낭비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있어 그런 재척기간이 도가 되면 재척기간이 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조세채권이 성립은 됐지만 확정 없이 소멸되는 케이스가 되지 다시 한번 재척기간이 도가되면 성립까지는 했지만 확정 진 적이 없죠 확정 없이 소멸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재척기간 이게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을 내릴 수가 없어 그걸 우리가 형사소송법 이런 데서 공소시효라고 하지 공소시효 불안한 마음에 그죠 만약에 이걸 영원히 한다라고 하면 경찰청도 힘든 거지 미제센터를 계속 둬야 되는 거지 전 경찰서가 시그널이야 전 경찰서가 다 미제센터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우리도 세법도 차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대신에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는 거야 그 무슨 사건이지 태 아 갑자기 태환이 사건인가 태환이 사건 맞나 누구 있었잖아 그래서 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우리나라 없앴잖아요 살인죄에 있어서는 영원히 언제든지 잡으면 무조건 죄를 물을 수 있게끔 바꾼 거 아니야 옛날에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20년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살인죄 이런 건 너무 큰 건데 20년 지났다고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청도 뭘 만든 거야 장기 미제센터를 만들고 우리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니야 저의 페이보릿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게 나온 것처럼 우리 세금도 영원히 쫓아가고 싶은 게 생긴 거야 그래서 뒤에 배우겠지만 상속 증여세만큼은 어떤 특정 행위를 하면 영원히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안달로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점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지금 법도 재척기간을 점차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올해 개정된 내용도 역외 거래라는 개념이 생겼고 거기에 재척기간을 더 연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처럼 아예 그냥 재척기간을 안 두면 우리 공부 안 해도 되고 편한 거죠 영원히 하지만 납세자에게 여러분들 어드바이스 할 때 굉장히 힘들지 납세자에게 예전엔 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5년 버티시면 돼요 5년 5년 안에 안 걸리면 끝나요 납세자도 마음 편하게 5년만 버티면 그리고 5년 지나가는 날 보통 재척기간이 끝난해 5월 31일 이런 거 많잖아요 전화한단 말이에요 형님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면 서로가 웃고 즐기고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전엔 그런 거 없이 재척기간 끝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형님 우리 언젠가는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불안함에 떨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야 어쨌든 재척기간은 성립은 됐어 돈을 벌었으니까 증여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걸 재척기간이라고 하고 그건 부가권이라고도 해요 그게 도가 되면 확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죠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 징수권이라는 게 있어 그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뭐냐면 소멸시효라는 건 좀 어려운 말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가 받을 게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달라고 해 그렇죠 그러면 과세관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돈 받을 게 있으면 열심히 뛰라는 얘기야 민사법의 원리인데 한번 봐봐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아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렇잖아 10년 있다 왔어 그럼 판사님 앞에서 돈 달라고 하니까 판사님이 이런 얘기해 진짜 빌린 거 맞냐고 근데 얘가 처음부터 얘기해 안 빌렸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판사님은 빌린 걸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빌려준 자료가 있어 그럼 판사님이 빌린 거 맞네 갚았니?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실제로 갚았을 수도 있는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장기간 10년이나 지났으면 얘한테 책임을 물리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야 채권자가 안 뛰었어? 그럼 받았는데 지금 네가 발뺄만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영수증을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채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걸 소멸시효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국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어 우리 어디까지 온 거야? 재척기간은 성립은 됐고 확정은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소멸시효는 뭐 다 된 거야? 성립됐고 확정도 다 됐는데 얘가 세금만 안 내고 있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면 더 이상 국세를 징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재척기간은 부가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멸시효는 징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징수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배째라 하는 거야 버티면 되거든 버티면 몇 년? 원칙적으로 5년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팽배한 거야 팽배 9, 2년? 2번만 쉬면 되지 뭐 다음에 나가면 되지 소멸되니까 이러면 이거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체납 상태가 계속 떠 있잖아? 내가 세금을 한 20억 안 냈다고 쳐봐 근데 소멸시효 완성이 됐어 체납 상태에 떠 있잖아 공무원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많아 왜 그거 안 지워주냐 전산에서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대박이죠? 그러면 공무원이 네 그래야 돼 무조건 지워줘야 돼 왜 나의 국민의 권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 내 체납 상태가 떠 있어 신용불량자인데 너 때문에 계속 신용불량자 아니야 소멸시효 없애 공무원이 없애준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살아나는 거야 풀러지는 거야 소멸시효 권리야 권리 국민의 권리 이해하셨죠? 배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도 열받는 거죠 아 분명히 29만원인데 알잖아 우리는 29만원이 아닌 거 알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징금이고 추징금은 공소시효 그거 없어 법에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추징금도 여러분들 그게 원래 있긴 있어 있는데 뭐 법을 또 개정한 거 있고 한데 소멸시효 아 국가 이제 열받으니까 어떻게 할까 5억을 기준으로 5억을 기준으로 5억이 쳐가면 10년으로 개정을 해놓은 거지 몇 년에 몇 년 있다가 10년 그러니까 5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10년을 버텨야 되는 거야 10년을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는 양반이 8억인가 체납이 있었어 근데 아 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체납상태인데 자기가 뭐 사고 이러면 어떻게 돼 바로 압류되고 재산 생기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이야 거의 4년 하고 11개월쯤 왔을 때 법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열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년이 완성된 상태에서 법을 바꾸면 이거는 과세 못하는 거잖아 근데 5년이 완성되기 전에 즉 그게 성립되기 전에 법을 바꾼 건 괜찮단 말이야 내가 4년 9개월 지났어도 나머지 3개월이 완성되기 전에 법을 10년으로 바꾸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개정된다고 형님 체납입니다 체납입니다 이거 10년 개정됩니다 그때 내가 전화를 했어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개정됩니다 형님 이거 돈 내세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냐 그래서 내가 만든 방법은 8억이었거든 그래서 3억 1000만원만 내시자 그러면 그럼 4억 9천 상태가 되고 이건 5년 지나가니까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 3억 1000 내고 4억 9천 소멸시효 완성시키고 다른 거 사셨단 말이야 우리는 다 안 내 법을 최대한 환영하지 그 정도는 어드바이스 하자 그게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멸시효 완성 그런 거라면 지금 그래서 요게 징수권과 관련된 거야 이건 국세징수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건 국세기본법에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이 재척기관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2차든 1차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요 느낌은 아실 거고 그러면 주요 쟁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립은 언제 성립되느냐 언제 언제 확정 뭐야 어떻게 확정되느냐 납세자가 신고한 걸로 확정되느냐 부가로 확정되느냐 아니면 내가 돌려달라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확정이 되느냐 내가 잘못 신고했다고 수정하는 걸로 확정되느냐 이런 주제가 쟁점이 되고 재척기관은 그 기간이죠 유형별로 기간이 다르다는 거지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서 별거 없어 이해하시겠죠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거고 여기서는 중단이나 정지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선 납세음의 성립시기부터 같이 가볼게요 성립시기 일반적인 성립시기가 있지 기간간세세목을 우선 정확히 기억해야 돼 기간간세세목은 언제예요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법인세 12월 31일 소득세 12월 31일을 이렇겠지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있으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근데 청산소득 있죠 청산소득 그건 해산하는 때 성립하는 거야 해산하는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이 되겠어요 자녀재산이 확정되고 신고하면 확정되겠지 청산소득 재활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세 배워서 아실 거예요 재활을 수입하느면 부가세잖아 그러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성립시기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입할 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나 부가세 내고 통관시켜야 되잖아 근데 얘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저 부가세 안 내요 왜 그랬대 부가세는 기간과세 세목이잖아요 기간과세 그럼 내가 지금 수입해도 아직 부가세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성립도 안 된 걸 제가 왜 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입하는 재활에 대한 부가세는 수입 신고하는 때로 딱 두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특정 행위가 있어 상속 돌아가시는 날 상속 개시시점 그쵸 사망일이 되겠지 증여세는 중요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국세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약속만 해서는 아니야 아버지가 주기로 약속했어 그건 약속에 불과하죠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해줘야지 그때 내 진짜 증여가 된 거야 납세하면 성립할 거야 아버지 약속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너 세무사 합격하면 뭐 하나 사준다 약속일 뿐이야 약속일 뿐 그냥 약속일 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공증을 받아 놓으세요 공증을 합격하면 어떻게 하겠다 재산을 달라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셔야지 공증을 받아야지 아버지가 줘 보통 아니면 안 주죠 그쵸 그럼 아버지도 이제 걸겠죠 그러면 넌 떨어지면 목숨을 내놔라 뭐 이런 거 같이 한번 열심히 하는 거지 나쁘지 않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지세 이런 거 있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는요 이게 지방세하고 똑같은데 6월 1일 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돼 1년 내내 중에 단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날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혹은 재산세 이건 지방세에 있는 거고요 과세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날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솔텍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고요 금융기관은 내는 교육세가 따로 있어 금융기관의 교육세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용치로 만든 거야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 스스로 신고해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가산세 있죠? 가산세 요 가산세는 뭐냐면 국세에 붙는 가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도 성립해 왜 이런 조문이냐면 부종성 때문에 있어 부종성 때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예외적인 성립시기가 있어 자 한번 들어봐요 자꾸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아니요 원천징수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회사에서 너의 급여를 주면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게 돼 소득세를 그랬더니 근로자 중에 똑똑한 애가 있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죠? 왜 그랬더니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도 안 했는데 왜 저의 소득세를 떼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지급하는 때 성립이 안 되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있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죠? 예정신고 하래 언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하라는 거잖아 그때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했어 그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왜 합니까? 성립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자 거기 밑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요한 거야 이건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2월달에 양도하면요 2월 말에 성립하는 거야 양도세 예정신고 예정신고 중간일야부터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무슨 중간일야만 합니까? 과세에 성립도 안 했는데 종료가 안 했으면 성립이 안 되는데 닥쳐 그런 거죠 닥쳐 수시부가를 왜 합니까? 닥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때 우리 예외적인 성립 시기가 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지문 중에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내국법인인 주반포가 17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납세 의무는 동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을 해줘야지 되는 거지 원래 부가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성립일이지만 예정신고부는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12번 한번 볼게 의교사 18년 문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 왠지 그럴듯하지만 이건 지급하는 때란 말이야 말일로 되면 그 뒤에 오는 거죠? 야 이거 안 돼 이번 달에 안 돼 이런 거지 월급이라는 건 그 달 보통 25일 20일 대기업들이 이럴 때 받잖아 근데 못 이겨 하는 거죠? 말일이라고 성립하면 아다리가 안 맞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중소기업은 다음 달 10일날 주기도 하는데 넘어가시면 되고 자 납세 의무의 확정 있죠? 확정 우리 어디까지만 하려면 우리 확정까지만 합시다 확정까지만 소멸은 소멸 사유까지만 합시다 제척기간 깔끔하게 내일부터 하고 확정은요 아까 얘기했어 거의 다 얘기했어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정부가 부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국세 대부분의 세목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정부가 부가하는 건 오른쪽에 적용 세목에서 찾아보세요 부가가세 제목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죠?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신고 납부 세목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확정권자야 근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어도 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탄로가 있으면 국가가 다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죠? 무신고한다라면 결정하면 될 거고 신고한 세액에 오류나 탄로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정과 경정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 신고의 효력이 뭐예요? 그걸로 확정시키는 거야 여러분 세무조사 다 받는 게 아니에요 100명 정도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한 명 정도도 안 받아 법인도 하나 정도 받아 근데 받는 돈만 맨날 받아 왜요? 맨날 잘못하는 애들이 맨날 잘못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면 오답노트 이런 게 필요하죠? 맨날 틀리는 거 틀리는 거죠? 똑같은 거 맨날 틀립니다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처음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틀리는 거야 처음 생각이 확고해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 확고한 생각 잘못된 게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다 틀리는 거죠 다 그 한 번 잘못된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아예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 그래서 거기 확정권자 잘 기억하시고 확정된다 확정 시기 이미 다 얘기했고 그럼 과대 신고를 했어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잘못 신고한 거야 잘못 너무 많이 신고했어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달라고 하는 걸 경정이라고 하고 그걸 청구한다고 하죠 경정 청구는 확정력이 없는 거야 ATM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경정 청구를 했는데 과세관치 못죠 그러겠죠 그걸 어려운 말로 경정 거부 처분을 한다라고 그래 그럼 이제 행소법 대부분 배우니까 좀 알 거야 처분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부과과세 제도는요 정부가 경정 의무가 있는 거야 경정 의무가 있으니까 곧바로 환급해주면 돼 만일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 청구 없이 곧바로 불복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과세관청이 고지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불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 자식 와서 보시면 정부의 경정 의무는 없다고 돼 있잖아 의무가 없다는 거지 경정 못해주는 건 아니야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는데 세무소에서 그냥 보다가 잘못했네? 그럼 돌려줘야 되겠네? 직권 경정이라고 하거든요 직권 경정으로 감액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 직권 경정으로 감액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맞죠? 배고픈 건 알겠는데 그렇지? 아니 내가 세금 신고했는데 딱 봐도 잘못된 거야 그럼 돌려주는 거야 과세관은 못 돌려줄 이유가 없어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는 건 가능해요 감액 경정 자 오른쪽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있죠? 옆에다 써요 신고도 하지 않고 부과도 하지 않는 거야 즉 신고도 없고 부과도 없는데 세액은 확정되는 거야 무슨 세상에 이런 게 있냐고요? 대표적인 게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신고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는 거 갖다 받아서 내면 돼 그래서 원천징수 저는 회사 다니는데 원천징수 신고하는데요 그거는 신고서가 아니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라고 불러 내가 원천징수한 내역을 거기다 갖다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가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요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돼요 인지세도 신고서 내는 게 아니라 인지 첨부하면서 돈 받아서 그냥 내는 거야 납세 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있죠? 이것도 원천징수하고 같은 맥랑이고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있죠? 이것도요 그냥 내는 거야 그냥 옆에 써요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그렇지 않아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야 왜요? 중간 예납 소득세 개인이 어떻게 해요? 신고하지도 않죠? 정부가 부과해서 고지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건 부과가 있으니까 특별한 절차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자 맨 밑에 박스에 별표 치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다 설명드리니까 나중에 이거 암기해 두시고 아주 중요한 문구야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확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 이미 하나는 배웠어요 소극과세 금지 원칙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요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요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넘기세요 경정 등의 효력 이게 2차가 하면 2차 세포폭 같은 거 하시면 흡수설, 병존설에서 난리 치는 주문인데 1차선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볼게요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 내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신고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세액이 확정됐겠지 그리고 과세관 측이 당초에 한 번 처분을 해요 조사를 한 거야 조사를 당초 처분 그리고 재처분을 합니다 다시 또 처분을 해 이해하시겠죠? 이때 과표가 10억이었고 세액이 2억이었어 2억 2억 그랬다가 증액시켜서 12억이 됐고 세액이 3억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또 와서 증액처분을 하는 거야 15억, 5억 됐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15억으로 재처분이 됐을 때 옛날에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매출이 지금 3억 누락된 게 걸린 거야 이해하시겠죠? 3억을 플러스 시켰어 그러면 그거와 함께 3억 플러스 된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인건비도 과거에 누락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옛날에 무서워서 내가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신고 누락이 된 거잖아 그럼 이 재처분이 있을 때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나도 불러서 인건비도 누락됐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 지금 함께한 거 맞지? 왜냐면 매출 누락만 있는 게 아니야 보통 비용도 누락을 하지 아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대충 통밥 때려서 그냥 냈는데 세무소에서 매출 누락만 잡은 거야 그럼 나 인건비도 누락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 소송 가면 판단할 때 모두 흡수시켜서 판단하라고 대법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흡수설 이렇게 불러요 즉 당초처분과 재처분이 있을 때 재처분 당시에 당초처분에 있었던 원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흡수해서 모두 한꺼번에 판단해라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야 2차 가서 자세하게 배우고요 어쨌든 그런데 과세관청은 좀 억울한 거야 왜냐면 옛날에 얘기 안 하다가 내가 몇백만 원 재처분 사유가 생기고 얘네들이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야 다시 얘기하면 15억이 있었는데 플러스 3억 했는데 과세관청이 3억 하니까 납세자가 얼마를 이 새끼 이거 마이너스 10억을 주장을 하는 거야 세액이 오히려 더 떨어져 이 당시보다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법조물 개정을 했어요 그게 거기에 증액 경정처분에 있는 거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1차 시험에 조문 그대로만 나왔어 그런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은 포인트를 세액만 기억하십니다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주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인건비 누락된 거 다 주장할 수 있어 다만 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이 얼마였어? 3억이었잖아요 그거 밑으로는 못 내려주겠다는 게 지금 법조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 대법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압류 이거에 3억 했어 그럼 여기에 다 흡수된다 그러면 이 압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조물을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3억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자 올해 개정된 내용이요 수정신고의 효력이야 수정신고의 효력 경정 등의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정신고도 효력을 법조물에 넣은 거야 경정의 효력 다시 한번 보시면 징액경정처분 당초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액을 감액시킬 수도 있잖아요 감액시키는 것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수정신고라는 게 내일 배우겠지만 납세의무자가 당초 10을 신고했다가 어? 잘못했네요 15로 과세표준을 증액시키는 신고를 수정신고라고 해요 즉 당초에 10억으로 신고했다가 15억으로 늘리는 신고 이걸 수정신고라고 해요 경정은 세액을 감액시키는 거고 수정은 세액을 증액시키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억 하는 거 확정력 인정되는 거죠 그걸 확정됐어 그랬다가 15억으로 늘렸어요 그것도 확정력이 있는 거예요 납세자의 스스로의 신고이기 때문에 확정력을 인정합니다 그게 의의고요 법조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문을 보시면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조문에 넣어준 거야 이해하시겠죠? 확정력이 있다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문법 세법에 규정하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동그라미 2번 지문 체크해 두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신고했다가 신고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옛날에 있었던 3억 있죠? 그리고 난 추가로 2억만 더 내면 되겠지 이 3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얘기로 하면 3억에 걸려있던 압류 이런 거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아 그래서 이 지문은 이해하려면 세법학 한 두 시간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고서는 정확하게 이해 못해 나도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다 그렇게 못해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하고 이것도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바뀌게 된 배경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 1차 시험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올해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야 개정세법 중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지문이고 조문 그대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잘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기출지문 3번 한번 잠깐 볼게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진미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세를 확정시킬 수 있으나 이 표현을 봐봐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는 없다 이것도 아니야 정부가 부과했다가 다시 고칠 수도 있어 정부가 상속세 같은 거 확정 지었다가 나중에 오류나 탄료가 있으면 다시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은 언제든지 다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의 세액은 그 사유가 있으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고칠 수 있다 이게 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문만 가지고 완벽하게 1차 시험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기타세법은 2017년에는 좀 심했고 그 다음에도 판례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들을 가지고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조문을 응용해서 물어본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납세음의 소멸시회부터 하겠습니다